자 반갑습니다. 라인스앤디오의 이성곤입니다. 이제부터 캔담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선 오늘 배울 기술은 큰 컵, 빅 컵이라고 하죠. 일단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자 이 기술은 빅 컵인데요. 자 우선 캔담화를 할 때는 항상 팁이 있습니다. 자세가 중요한데요. 우선 공이 내려갈 때 무릎을 구부려줘요. 무릎을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공을 띄울 때 쯤에 무릎을 펴줍니다. 그리고 공이 내려갈 때 캔을 이 공 아래로 내려놔요. 자 이렇게 하면은 공과 이 무릎과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이 안정감으로 캔을 위에 올려지거든요. 다시 자 어느 기술을 할 때든 공과 무릎과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. 자 뭐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자 무릎은 항상 움직여줘야 돼요. 자 이래서 캔담화가 다이어트에 잘 됩니다.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 캔담화 하세요. 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